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딸내미가 상을 받는데요. 여기는 발표하면서 그때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언니 오는 거는 서프라이즈에요.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알면은 어떤 돌부를 할까 지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같이 가보실까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긴 주잖아. 아 맞다 맞다. 여기는 다 안줘요. 나와서 사먹거나 아니면 저는 맨날 도시락 싸줘요. 근데 얘가 밥을 좋아해서. 지금 라인업을 하는데 저희가 1등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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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프라이즈 성공입니까? 네 성공이셨어요 언니 와서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수고했어요 오늘 연주도 너무 잘했어요 오늘 예뻐요 우리 아가씨 좋은 하루 되요 여기 앉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회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축하해! 땡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펀지 멘이 펀지 오우 잘 어울려 아, 이게 뭔가 광고가 있는 거 같아요 핑크? 좋아 아, 귀여워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예 맛있어 음 마지막에 16살 제가 G1에 받을 수 있어요 야아아아하 계란한 약물과 계란대 계란대 계란한 계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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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한 계란대 오늘은 김밥을 이렇게 호그리에 쌌어요 딸내미가 오늘 뮤지컬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먹고 간다고 그러길래 가서 먹을 시간 없을까봐 이렇게 쌌어요 스트로베리 포키하고 베니스틱 김밥 이렇게 가져와 맛있어요 이제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노트도 하나 쓰여요 학교가 왔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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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